Q. 마지막화 내일 8화 마지막화 드디어 중과준의 마지막화 8화 좋아하는 사람이 방영됩니다 벌써 마지막화라니 와 시간 진짜 빠르네요 벌써 8주가 지났어 어느새 촬영이 끝난지 1년도 다가가는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화라니까 너무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동안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진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꼭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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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